요즘 세상은 빠른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데 그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은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졌어. 그래서 오늘은 AI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볼게. 첫째,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이 중요해. AI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여 패턴이나 트렌드를 찾아낼 수 있어. 그래서 AI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도움이 돼. 둘째, AI를 활용하여 아이디어 생성을 도와주는 툴을 사용해보는 것도 좋아. 예를 들어, AI가 제시하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것이야. 셋째, AI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접근하여 아이디어를 조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AI가 수집하고 분석하여 그 중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넷째, AI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것도 좋지. AI는 기존의 패턴이나 상식을 벗어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줄 수 있으니까. 다섯째, AI를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모델링하는 것도 중요해. AI를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더욱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낼 수 있어. 이렇게 AI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다섯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가능성을 찾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 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생성 툴 활용, 다양한 분야 정보 접근 문제, 해결 아이디어 발굴, 시각화와 모델링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니까 마음에 새겨두면 좋겠어. AI는 우리에게 더 나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소중한 도구인 거야.